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여기 애들은 심심하면 막 이상한 소리를 지르고 놀아요. 자기네들 귀에는 안 들리니까 일부러 더 그래. 때려요? 장의 아들을요? 이건 차별이 아니라 폭행이에요. 그날 방과 후에 운동장에 놀러 나갔습니다. 교장선생님이 들어와서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죽여버릴 거야.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런 일을 당했는데 도대체 이게 누구소간이란 말이에요.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? 돈 받아 먹고 팔아먹는 놈이 좋은 놈인 줄 알았더나. 내 그런 일 당했을 때 나 아무것도 못했어. 지금 이 손 놓을 수 없어. 의사야! 아 felt as if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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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